안원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박지윤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동석 소속사 스토리앤플러스 측은 오늘 YTN 스타에 지난달 30위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동석은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동석은 이들의 부정 행위로 박지윤과의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소송을 냈습니다. 소속사 측은 개인사라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관계자는 최동석 씨가 해당 소송을 갑작스럽게 제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이혼 본안 소송에서 다루고 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미 8월 27일 박지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됐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양측이 서로의 외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첫 방송을 앞둔 TV조선 이제 혼자다의 최동석이 예정대로 출연할 수 있을지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동석 측은 촬영은 마쳤으나 출연에 대해서는 제작진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이제 혼자다 제작진 측은 현재 상황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